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48번째에서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완전히 좀 틀린 거긴 하지만 AD 곡선이 미시경제학에서 수요곡선과 생긴 게 똑같고 그 다음에 AS 곡선은 미시경제학에서 공급곡선이랑 똑같아요. 생긴 건. 의미는 좀 완전히 틀린데.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곡선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AD 곡선 중에서 일단 총수요 곡선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이 ISLM, 우리가 ISLM 모형에서는 뭐를 구했냐면 자 봐봐요. ISLM 모형이 여기가 이자율이었고 여기가 국민소득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IS 곡선이고 이렇게 LM 곡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ISLM 모형에서는 이자율하고 국민소득의 관계를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국민소득하고 물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가하고 국민소득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지?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AD 곡선과 AS 곡선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자율과 국민소득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는 LM 곡선과 IS 곡선으로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ISLM 곡선에서 나오는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뭐를 도출해낼 거냐면 AD 곡선을 도출해낼 겁니다. AS 곡선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AD 곡선, 총수요 곡선을 도출해내가지고 이놈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어느 평면에서 물가와 국민소득과의 관계, 즉 어떤 걸 보고 싶냐면 ISLM 모형은 이자와 국민소득이었는데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는 우리가 여기가 물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국민소득이고 아셨죠? 국민소득인 거 똑같은데 수평축이 물가로 된다? 그래서 이렇게 AD 곡선, AS 곡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셨죠?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소득 Y와 물가와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ISLM 모형은 국민소득과 이자율과의 관계였고 자 그리고 우리가 IS 곡선을 생산물에서 얻어냈죠? 그리고 LN 곡선을 화폐시장에서 얻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우하향하는 총수요 곡선을 ISLM 모형에서 우리가 얻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총공급 곡선은 여기까지가 뭐에 관한 얘기냐면 AD 곡선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총공급 곡선은 ISLM 모형에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어디서 얻어내냐면 고용시장 있죠? 고용시장, 즉 생산요소 시장에서 얻어냅니다. 이따가 이제 총공급 곡선을 우리가 한번 도출해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아까 그 총수요 곡선을 제가 잠깐 그려드는데 총수요 곡선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서 여기가 물가죠? 그리고 이게 지금 국민소득 혹은 생산량이에요. 그랬을 때 AD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해요. 그러면 왜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가라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자율 효과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가 되긴 되지만 이자율 효과보다는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왜 그런가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 분필을 칠판을 여기서 꺼낼게요. 이자율 효과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근데 뭐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 물가하고 그 다음에 국민소득의 관계잖아요. 근데 이자율 효과는 뭐냐면 자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싶은 거는 물가가 있고 그 다음에 물가가 변하면 국민소득이 어떻게 변하냐는데 그 사이에 이자율이 뭔가 어떤 작용을 해가지고 국민소득이 늘어나거나 줄어든대요. 뭐가? 이 물가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이자율이 변함으로써 국민소득이 변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이자율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이자율을 매개로 해서 가격이 물가와 국민소득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떤 관계가 있냐. 자 우리 처음에 이거 기억나요? 여러분들 화폐시장이죠. 화폐시장. 여기 지금 통화량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더 이리로 갈까? 자 여기가 통화량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자율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요게 MD 화폐수요곡선이고 그 다음에 화폐공급곡선이 요렇게 MS인데 요렇게 지금 P 요렇게 돼 있었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걸 한번 해볼게요. 물가가 요 물가가 물가가 하락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요게 물가가 하락하게 되죠? 그러면 요 전체 통화 공급은 실질 통화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네. 왜냐면 분모가 감소하니까 이 분수 값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급곡선이 증가하니까 통화 공급이 증가하니까 요 공급이 오른쪽으로 요렇게 이동을 할 것이고 이자율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이자율이 이자율이 요렇게 낮아지죠. 이자율이 낮아죠. 그러니까 물가가 변하면 통화 공급이 감소해서 이자율이 지금 감소를 하게 됐네요. 그죠? 이자율이 하락하게 됐네. 그러면 자 우리 이 통화 시장 이 화폐 시장이 바뀌었을 때 LM 곡선이 움직여요? 아니면 IS 곡선이 움직여요? LM 곡선이 움직이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통화량이 변하니까 여기 이자율, 그 다음에 여기 국민소득으로 나타내면 여기가 지금 IS 곡선이고 원래 요게 LM 곡선이었는데 통화 공급이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LM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죠? 그죠? LM 곡선 우측으로 이동하더라. 자 이렇게 LM 곡선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국민소득이 봐봐요. 국민소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Y0에서 Y1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가가 하락하니까 가령 P0에서 P1으로 이렇게 물가가 하락하니까 Y0에서 Y1으로 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물가와 그 다음에 소득의 관계로 그리면 Y0가 Y1보다 더 크고 지금 요거는 P0에서 P1으로 내려갔으니까 P0가 물가가 더 높은 수준이고 P1이 물가가 더 낮은 수준이겠죠? 그러니까 0는 0끼리 그 다음에 1은 1끼리 이렇게 이어주면 이렇게 점 두 개 나오니까 AD 곡선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걸 이자율 효과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어떤 돈과 어떤 관계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요 물가하고 물가하고 요 국민소득관의 관계를 보고 싶은데 뭐를 매개로 해서 그치 요 이자율을 매개로 해서 물가가 하락하면 이자율의 하락을 거쳐서 LM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요 국민소득이 증가하는구나 물가가 낮아지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번에는 P9 효과하고 경상수지 효과 있죠? 자 이자율 효과는 뭐를 이동시켰어요? LM 곡선을 이동시켰죠? 근데 요 P9 효과하고 경상수지 효과는 뭐를 이동시키는 거냐면 요거는 IS 곡선을 이동시켜요. 자 P9 효과라는 건 뭐냐면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와 뭐와의 관계로 물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물가가 하락하죠? 우리 교재 보세요. 거기다 적어놨어요. 굳이 여러분들이 뭐 필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러분들이 어 만원 갖고 있었어. 만원 만원 갖고 있었는데 평소에 어 콜라가 천원이에요. 천원이었으면 열병 사 먹었지. 만원으로 그런데 만약에 물가가 하락해서 콜라가 500원이야 그러면 이제는 20병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명목 소득은 그대로인데 실질 소득은 두 배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물가가 하락하면 소득이 증가하게 돼서 뭐를 증가하냐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즉 뭐가 증가하냐면 요거 소비 주출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요 경상수지 효과는 뭐냐면 물가가 하락을 하게 되죠. 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물건이 외국의 물건보다 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사가겠죠. 그러면 자 우리 X-M 에서 요 수출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요놈이나 요놈이나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냐면 자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어 A 있죠? 총지출 총지출이 C 플러스 I 플러스 G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M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바뀌면 뭐가 바뀐다 그랬어요. 요게 IS 곡선을 이동시킨다 그랬죠. 그죠? IS 곡선을 이동시킨다 그랬어요. 오른쪽으로 얘네들이 늘어나면 근데 C가 지금 늘어나잖아요. 그럼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것이고 요 X가 커지면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것이에요. 그러면 아까처럼 한번 또 한번 봐 볼까요? 보시면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여기 지금 R하고 이자 그 다음에 여기 국민소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물가하고 국민소득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이렇게 LM 곡선이 있고 그 다음에 IS 곡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방금 전에 경상수지 효과나 또는 어떤 거 P9 효과에 의해서 P9 효과에 의해서 소비가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경상수지 효과에 의해서 순수출이 증가하면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잖아요. 그죠?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되면 봐봐요. 물가가 하락했더니 물가가 하락했더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P0겠죠? 그리고 여기는 P1일 거예요. 물가가 하락했더니 Y0에서 Y1으로 국민소득이 이렇게 증가하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자 여기 지금 물가가 하락했으니까 여기도 P1이 1이 P0보다 지금 작은 상태고 그 다음에 Y0가 Y1보다 작은 상태죠. 그러니까 0는 0끼리 1은 1끼리 이렇게 두 개를 이어주면 AD 곡선 따라서 어떻게 해요? 얘네 둘 P9효과 경상수지 효과 때문이라도 AD 곡선은 우측으로 하향하게 되는데 둘 중에서 어느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얘가 훨씬 중요합니다. 얘가 훨씬 중요해요. 이자율 효과가 아셨죠? 그래서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미시경제학에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을 우하향하는 거 있죠? 이거는 왜 이런 거예요? 이거는 소비자의 효용의 효용의 크기 때문에 이거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 최대 지불용의가 점점 하락하죠. 더 소비를 늘릴수록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거예요. 사실 얘네들 생긴 것도 똑같고 이름도 하나는 디멘드고 하나는 AD잖아요. 완전히 틀린 애들이에요. 사실 자세히 뜯어보고 나면 그건 당연한 게 왜냐하면 봐봐요.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본 것은 요 P는 가격이고 요거는 그냥 한 재화의 수요량인데 우리가 지금 거시경제학에서 보는 요 P는 경제 전체에 있는 물건들의 물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요기는 Y래서 요거는 생산량 그리고 소득을 나타냅니다. 선생님 생산량이랑 소득이랑 같은 거예요? 같은 거죠. 왜? 우리 거시경제학에서 3면 등가의 원칙이 있잖아요. 여기 Y를 우리가 어떤 생산에 관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생산량 또는 산출량이라고도 하고 또는 국민소득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3면 등가의 원칙이 있으니까 아셨죠?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이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거 여기서 IS0에서 이게 P9효과 또는 경상수지 효과로 인해서 IS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어요. 그러면 원래 IS0에서 Y0였던 그러니까 여기서는 P0였겠죠? 여기였던 곡선이 어떻게 이동하냐면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AD곡선이 이렇게 우하향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총수요곡선이 이동하느냐 총수요곡선에 기울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시험에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아시면 일단은 총수요곡선이 왜 우하향 하는가 그거하고 그 다음에 총수요곡선이 이동을 하는데 자 IS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AD곡선도 우측으로 이동해요. 천만다행으로 그리고 LM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AD곡선도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그러면 IS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AD곡선도 좌측으로 이동하고 LM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AD곡선도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말인데 자 이건 무슨 뜻이냐 만약에 자 제가 방금 전에는 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AS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걸로 그렸죠. 원래는 이렇게 수직도 수직으로 생긴 놈도 있는데 우상향했다고 쳐봐요. 그리고 여기 AD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 지금 왼쪽에 자 이동을 할 때는 여기 지금 R이고 여기 지금 Y예요. 그래서 여기 여기 LM곡선이 있고 IS곡선이 있고 여기 지금 물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A 아 여기 Y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AD 그죠. 이게 뭐 가령 AS곡선이 원래는 수직도 있는데 수직도 있는데 우상향한다고 쳤을 때 그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IS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죠. 어떤 이유에 의해서 IS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자 이 AD곡선도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LM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해도 AD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요. 왜냐하면 봐봐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뭐가 지금 변하는 거예요? 물가가 변하는 거죠. 소득이 지금 변하는 소득이 Y0에서 Y1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물가 수준에서 모든 물가 수준에서 다 똑같이 AD곡선이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거 그냥 여러분 봐봐요. 지금 방금 전에 봤던 것 중에서 총수요 곡선에 이동하고 총수요 곡선 상에 이동하는 건 어떤 게 있겠어요? 그죠? 아니 우리 이거 맨날 봤잖아요. P하고 Y가 있을 때 이게 총수요 곡선이죠? 그러면 총수요 곡선에서 이 상에서 움직이는 건 뭐 때문에 그래? 이놈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놈 때문에 그죠? 물가가 변하면 총수요 곡선 상에서 움직인다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근데 방금 전에 어디 갔어? 선생님 방금 전에 LM 곡선이 움직였는데 왜 선생님은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잘 봐요. 이 LM 곡선이 움직이게 된 원인이 뭡니까? 물가가 움직이잖아요. 물가 그냥 얘는 중간에서 노는 놈이고 물가하고 지금 우리가 이 소득과의 관계를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곡선 상에서 움직였지.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방금 본 이 AD 곡선 있죠? 이 AD AD 곡선에서 자 요거에 총수요거든요. 근데 얘하고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앞에서 배운 총지출 있죠? 이거하고 똑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C 플러스 I 플러스 G X 마이너스 M 똑같습니다. 그럼 이걸 왜 이걸 총지출이라고 하고 이거를 왜 총수요라고 부르냐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시면 돼. 총지출은 우리 케인지안 모형에서 승수모형 있죠? 그 물가를 고려하지 않는 물가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할 때는 총지출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물가하고 국민소득과의 관계를 볼 때는 우리는 우리는 그때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총수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 단 물가의 변화가 있을 때는 총수요 곡선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물가의 변화가 변화가 없이 케인지안의 단기 모형에서 설명을 할 때는 총지출 곡선이다. 이렇게 그냥 다르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총공급 곡선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쭉 생산물 시장 화폐 시장 에서 배웠잖아요. 생산물 시장에서 IS 곡선 나왔고 그 다음에 화폐 시장에서 LM 곡선 나와가지고 그 두 개 가지고 지금 간신히 뭘 만들었어? AD 곡선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총공급 곡선은 어느 시장에서 나오는 거냐면 생산요소 시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산요소 시장. 그래서 자 볼게요. 그럼 이제까지 배운 거를 좀 한번 이거 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크게 시장이 화폐 시장하고 그 다음에 아유 글씨가 잘 안 되냐? 자 생산물 시장부터 우리가 먼저 그렸죠? 생산물 시장 그 다음에 화폐 시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뭘 끄집어냈냐면 IS 곡선 끄집어냈고 LM 곡선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에서 결국 AD 곡선을 이렇게 도출해냈습니다. 시장이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생산요소 시장이 있어요. 그건 그냥 우리가 요소 시장의 대표인 노동 시장 이라고 할게요. 노동 시장 에서부터 AS 곡선을 우리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셨죠? 요렇게 자 그러면 자 어 총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로 물가 수준이니까 지금 여기 있으면 요 물가 수직측이 변수가 물가라는 얘기입니다. 요 얘기에요. 기업 전체가 생산하는 공급량 한 기업이 아니죠. 그 나라에 있는 그 어떤 업종 혹은 그 전체 기업의 생산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어 크게 공급 곡선은 AS 곡선은 앞에 L자가 붙었어요. 그러면 장기 총 공급 곡선이죠. 그럼 이 L은 뭐냐면 롱이에요. 롱 긴 장기 총 공급 곡선이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총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요기에서 S는 숏 짧은 거죠. 그죠. 단기 총 공급 곡선이 있는데 장기 총 공급 곡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수직으로 생겼습니다. 수직으로 그리고 단기 총 공급 곡선은 이렇게 무상향하게 생겼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놈하고 이놈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장기 총 공급 곡선이 얘기해 주는 거는요. 물가가 변해봤자 생산량 즉 공급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아까 물가가 변했을 때 총 수요 곡선은 이런 수직의 모양이 아니라 우하향하는 모양이었죠. 그래서 총 수요 곡선은 물가가 변함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근데 장기 총 공급 곡선은 물가가 변해봤자 사람들이 어떻게 기업들이 생산을 안해 장기에서는 그런데 단기에서는 물가가 변하면 이렇게 생산량을 늘리더라.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 차이를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장기에는 가격 변수가 신축적이라서 경제 총 생산량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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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물가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장기 총 곡선 수직선이다. 잘 모르겠죠. 읽어도 그렇죠. 자 이런 내용이 있고 단기에는 장단기의 차이는 뭐냐면 물가 그리고 임금이 이런 것들이 경직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포인트냐면 신축적이라고요. 뭐가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물건의 가격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생산요소의 가격이라고 하는 임금 그 다음에 이자 그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특히 그냥 요소 요소 그 비용 중에서 임금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이것도 노동의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가격들이 장기에서는 신축적으로 금방금방 움직인다. 고전학파가 주장하는 거예요. 단기 경직성은 케인지학파가 고전학파. 그럼 왜 이런 모양이 생기느냐 여러분들 이 원리만 아시면 돼요. 설명이 되게 이거 경제학 책이나 이런 데 보면 더럽게 어렵게 적어놔가지고 도저히 뭔 소리인지 모를 내가 보기에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너희들 내가 써는 거를 이렇게 쉽게 알면 용서가 안 돼. 그런 식으로 어렵게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물건 가격이 그러니까 물가 있죠. 물가가 예를 들어서 10% 올랐죠. 그렇죠. 그럼 기업 입장이에요. 기업 입장. 기업 입장에서 물가가 10% 올랐는데 임금이 똑같이 10% 오르죠. 그러면 생산을 늘리지를 않아요. 왜 더 만들어봤자 별로 이윤이 없잖아. 그렇죠. 근데 가령 물가는 10% 올랐는데 임금이 10%보다 낮은 8%밖에 안 올랐어. 그러면 기업은 생산을 더 해낸다고요. 왜 팔면 2% 남잖아요. 임금한테 임금을 주고 나도 이제 남잖아요. 그렇죠. 자 노동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10% 올랐는데 자기 임금이 똑같이 10% 올랐대요. 그러면 이 노동자는 노동을 더 제공을 더 일을 안 하려고 그런다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물가가 10% 오르는데 똑같이 10% 오르면 자기 노동을 제공을 안 하려고 해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런데 임금이 15% 올랐는데 물가가 10% 오르면 이러면 자기가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조금 임금이 오르면 똑같은 양의 일을 하더라도 물가가 안 올랐으니까 더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 노동을 더 공급을 하려고 그러겠죠. 그죠? 그런데 장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장기에서는 가격과 임금이 신축적이라서 물가가 10% 오르면 임금도 정확하게 10% 올라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물가가 올라봤자 물가가 올라봤자 기업도 생산을 더 안 하려고 그러고 노동자도 어차피 10% 오르고 10% 올랐으니까 더 많은 일을 해도 더 많은 일을 해서 더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양의 일을 해도 똑같은 양의 물건밖에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더 제공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전학판은 막 이렇게 어렵게 적어놨지만 결론은 기업가나 그리고 이 노동자나 물가가 얼마나 오르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노동자는 그 사장한테 가가지고 야 너 물가 5% 올라왔는데 너 5% 5% 임금 올려줘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장기에서 장기 그러니까 단기간에 그러진 않겠지만 롱텀 머리 언젠가는 야 나 물가만큼 올려줘 해가지고 서로 같아진다고요. 물가상승률하고 임금상승률하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똑같아. 장기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올라봤자 물가가 올라봤자 똑같아요. 근데 단기에서는 경직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임금은 안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기업에서는 더 생산을 더 많이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뭐하고 물가하고 임금하고의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단기에서는. 그래가지고 단기적으로는 물건을 더 생산을 해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자 이거의 그 요 물가하고 명목 임금하고 요 달라지는 그런 그 이유가 네 가지가 있어요. 크게 네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요 화폐환상 모형은 요거 요거는 그냥 기업가 요 기업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동자가 있는데 노동자는 기업가는 신문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 지식을 되게 많이 알고 있는데 노동자는 계속 일만 하느라고 그 주변 사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을 보니까 10% 올랐어. 그러니까 기업가는 이걸 알고 있어요. 노동자는 물가가 10% 오른지는 잘 몰라. 근데 이 이 기업가가 노동자한테 야 내가 5%만 올려줄게 하면은 기업가한테는 이익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노동자는 실제로 자기가 명목임금만 5% 올랐지만 물가 전체가 10%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임금이 오른 게 아니죠. 실질임금은 더 떨어져요. 근데 얘가 환상을 갖고 있어. 명목임금을 올려줬더니 올려줬더니 자기가 실질임금까지 올랐다고 착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노동을 더 공급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물가는 더 올랐는데 그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화폐 환상 모형이라고 합니다. 화폐 환상 모형 아셨죠? 어떤 환상을 갖고 있어요? 명목임금을 올려준 것이 실질임금을 올려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안전 정보 모형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정보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이 A, B, C, D 네 가지 상품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10%씩 올랐어요.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모든 가격이 10% 오른 거죠? 전체적으로 다 오른 거지. 그러면 이 A라는 이 회사 사장은 B, C, D가 10% 오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A는 자기 상품만 올린 줄 알고 이 기업가는 생산량을 늘립니다. 그게 불안전 정보 모형이에요. 불안전 정보 모형. 자 그리고 이거 비신축적 가격 모형은 뭐냐면 이거에 비신축적 가격 모형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메뉴 비용이라고 여러분들 드셔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메뉴 비용 이게 그 유명한 맨큐 교수가 주장한 건데 이건 뭐냐 물가가 10% 오르더라도 예를 들어 10% 오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정확하게 장기에서는 10% 오르면 내 물건 물가가 10% 상승하면 내 물건의 가격도 10% 오를래 내 인금도 10% 오를 거야 하지만 실제로 가격은 그렇게 물가가 오른다 그래서 오르지 이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관습이라던가 그 밖에 어떤 상황 경제 상황에 따라서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그 상품을 올릴 수가 없다. 그 예를 든 게 메뉴 비용인데 이건 뭐냐면 이런 얘기죠. 메뉴 비용은 예를 들어서 물가가 한 5% 올랐다고 쳐봐요. 그러면 거기 있는 그 가게 주인들은 일단 물건 값을 올리면서 메뉴를 다 뜯어 고쳐야 돼. 간판도 막 이렇게 거기 써 붙인 것도 고치고 그럼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죠. 그죠. 그럼 비용 때문에 만약에 가격 이게 그 가격을 귀찮아서라도 안 한다. 귀찮다기보다도 그거 그 가격을 바꾸므로서 어떤 고객에게 이 카페는 비싼데 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기가 좀 두려워하는 그런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 메뉴 비용은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정말 가격 잘 아르는 것도 있죠. 물가가 오르는 거에 비해서 신문이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초코파이 같은 거 초코파이는 좀 올랐나 아무튼 뭐 그런 것들 실제로 가격이 1원에서 저는 그렇게 팍팍 같이 따라간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메뉴 비용 제가 설명드린 아까 그 메뉴 비용은 어떤 가격을 바꾸는데도 비용이 필요 비용이 든다. 그 가게의 신용 내지는 실제로 메뉴판을 고치는데 들어가는 비용 뭐 그런 것까지 다 따져가지고 어 가격이 실제 물가하고 다른 실제 자기 상품들하고 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임금 모형 비신축적이라고요. 뭐냐면 아까 아까는 뭐라고 그랬냐면 물가가 10% 오르면 노동자가 정확하게 내 임금도 10% 올려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가 10% 올랐죠. 그런데 보통 노동계약은 1년 단위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1년 동안은 이전에 이전에 계약했던 임금을 가지고 생산을 해내야 돼요. 그러면 더 생산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에서는 이름을 잘 알아도 돼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임금과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지 우상향하는 거예요. 단기 총공급 복수는 아셨죠? 자 핵심 예제 1번 볼게요. 이거는 물가 수준과 GDP의 관계를 보여주는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예요. 물가 수준이 낮아지면 화폐의 실질 가치가 상승하여 소비가 증가한다. 소비가 증가하죠. 이거 피구 효과네. 그렇죠? 화폐의 실질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화폐의 구매력이 더 커진다는 거죠. 실질 소득이 늘어나는 거랑 마찬가지네. 2번 물가 수준이 낮아지면 이자율이 하락하죠. 왜? LM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가 증가하죠. 이자율이 하락을 하면 투자 지출이 증가하죠. 돈을 더 싸게 빌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민간 소비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자율 효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가 수준이 낮아지면 자국의 재화 가격에 하락하여 순수출이 증가한다. 이거 경상수지 효과죠? 이것도 맞고 네 번째 물가 수준이 낮아지면 화폐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죠. 그래가지고 이자율이 낮아져요. 지금 화폐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자 이거 우리 봤죠? 이거 화폐 공급 곡선 P분의 M이 있고 화폐 수요 곡선 이게 M,D 있어. 이게 M,S고 그러면 이게 우측으로 이동하잖아요. 물가가 하락하면 이거 전체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LN 곡선도 우측으로 이동해서 이자율이 낮아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자율이 하락하면 투자 투자 지출이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해서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자율 효과예요. 다섯 번째 물가 수준이 낮아지면 실질 임금이 상승하여 노동공급이 증가한다. 이거는 지금 노동공급 AS 곡선에 관한 얘기죠. 근데 우리는 총수요 곡선에 관한 얘기니까 답이 5번이네. 그래서 1,2,3,4번이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총공급 곡선이 이동을 하려면 자 노동의 고용량이 많아져야 되고 요소 투입량이 많아져야 돼요. 자 그리고 또 기술 진보도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총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려면 일단 인구가 많이 증가해서 좀 실질 임금이 낮아져야지 생산을 많이 하려고 그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본 축적 어떤 기계나 이런 것들 어떤 공장 시설이나 그런 게 좀 많이 늘어나야 되고 또 기술 진보 아이폰의 발명 뭐 그런 것처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하는 것보다 공급 그러니까 AS 곡선을 요거를 움직이려면 생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생산에는 사람 수가 증가하던가 아니면은 사람 수가 증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임금도 그대로고 뭐 별 어떻게 노동을 늘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기계 자본 그런 것들이 어떤 만들어지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기술 진보 어떻게 맨날 발명하냐고 이거 세 개 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공급 곡선을 자 봐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게 뭐냐면 단기에서 여기 지금 AS 곡선이고 단기에서 그냥 얘기해봐요. 장기에서 얘기하면 더 심한데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지금 소득이 Y0 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소득을 좀 늘리고 싶어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떤 방법? 요 AS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던가 그죠. 아니면은 그러면은 요게 Y1으로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은 AD 곡선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 그래도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Y1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 총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보내던가 아니면 총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보내던가 하면은 국민소득이 늘어나죠.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 총 공급 곡선이 이동을 하려면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정책 당국에서는 국가에서는 총 공급 곡선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국가에서 건드릴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총수요 곡선이 있죠. AD 곡선 총수요 곡선 총수요 곡선이 뭘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총수요 곡선 총수요 곡선이 AD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더하기 X 마이너스 M 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 지출을 늘린다던가 아니면 조세를 감면해 줘가지고 소비를 진작시킨다던가 이자율을 좀 어떻게 조정을 해가지고 투자 지출과 소비를 같이 늘린다던가 이렇게 하면은 총수요 곡선은 이동을 하잖아요. 쉽게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총 공급을 건드리려면 지들이 할 수도 없고 총수요 정책이라고 좀 이따 배울 건데 그래서 우리가 국가는 총수요 정책을 펼친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부터 총수요 정책을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배우게 될 거예요. 총수요 곡선을 움직이는 거야. 총공급 곡선을 국가에서 움직일 수는 없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총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건 그것도 똑같습니다. 뭐냐면 원자재 수입하는 원자재의 가격이 크게 상승한다던가 그럼 국가 전체의 총공급이 줄어들게 되죠. 물가가 상승이 된 원자재의 상승을 총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총공급 곡선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세요. 총공급 곡선은 노동시장과 생산함 생산함 몰라도 이거 그냥 여러분들 총공급 곡선 암흑은 노동시장에서 도출됐죠? 그죠? 자 노동시장에서 한다는 것만 아시면 돼. 2번 케인즈 학파는 가격 경직성 케인즈 학파 딱 나면 가격이 경직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가격 경직성 때문에 총공급 곡선이 수직이라고 틀렸네. 케인즈 학파는 수직이 아니라 고전학파가 수직이라고 그랬죠? 왜? 가격의 신축성 때문에 고전학파가 수직이라고 그랬고 케인즈 학파는 가격 경직성 총공급 곡선이 우상해야 한다고 그랬죠. 장기에서 총공급 곡선은 수직이죠. 명목임금의 경직성 때문에 총공급 곡선이 우상향 할 수도 있다. 이거 아까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비신축적 임금 모형 그죠? 이거 봤죠? 그 다음에 고전학파의 주장에 의하면 명목임금이 변화하더라도 총공급 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실질임금이 변해야지 움직이는 거죠. 왜? 물가가 변화 명목임금이 고전학파가 봤을 때는 물가 상승부금 만큼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는 거예요. 수직이더라.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핵심주지 40에서는 AD 곡선과 AS 곡선을 두 개를 도출을 해냈는데 AD 곡선은 어디에서 도출했습니까? 화폐시장의 LM 곡선과 생산물시장의 IS 곡선 거기에서 도출해 돼가지고 AD 곡선을 우하향한다는 걸 알았어요. 우하향이 뭐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이자율 효과 그 다음에 실질 소득이 늘어나는 피구 효과 그죠? 지금 물가가 이렇게 하락했을 때 그 다음에 경상수지 효과 등으로 우하향한다. 물가와 국민소득의 관계가 반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총공급 곡선은 노동시장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죠. 노동시장에서부터 나타나는데 고전학파에서 장기에서는 장기 총공급 곡선은 수직이고 단기 총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우상향의 이유는 가격과 임금이 경직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화폐 환상 모형 그 다음에 무슨 명목임금 경직성 모형 명목 가격 경직성 모형 그 다음에 불안정 정보의 모형 뭐 그런 거 배웠었죠. 그런 것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이유들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총공급과 총수요를 이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국가정책에서 경기를 너무 좀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좀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건 어느 게 더 좋아요. 그렇죠? AD 곡선은 움직이기 쉽다 그랬죠. 총공급 곡선은 어떻게 인구가 증가한다던가 인구가 증가해서 실질임금이 좀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기계설비를 왕창 늘린다던가 혹은 어떤 기술의 진보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국가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수요를 늘리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한번 총수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